저도 모르게 무심코 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게 쌓이다가 제가 망하게 됐었죠. 저 얼마 전에 사업을 접었거든요. 처음에 장사를 시작하면요. 오프라인이든 아니면 온라인이든 가게가 딱 완성됐을 때 온라인은 이제 뭘까요? 홈페이지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뷰트랩이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나씩 사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연락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요.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허가 찾아와요. 이 순간이 옵니다. 이때 망하는 사람과 흥하는 사람이 딱 갈리게 되죠. 저는 오프라인 매장을 차렸었어요. 그때가 2015년이었는데 그때 그 순간이 지나고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그때부터 책임을 질 곳을 책임 소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거 뭐예요? 제일 만만한 거 눈앞에 딱 보이는 거 바로 디자인이죠. 홈페이지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스튜디오 인테리어나 인테리어 실장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됐던 것 같아요. 날카로운 신경을 세워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색깔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가게가 어떻고 처음에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니 근데 손님이 아직 하나도 안 와요. 근데 인테리어 하자만 계속 잡고 있어요. 이게 온라인이면 웹디자이너 이제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죠. 이거 디자인이 어쩌고 이거가 어떻고 이게 어떻고 그런 걸 아주 잘 찾아내고 그 사람을 탁탁 해서 몰아붙일 수 있는 사람 아니면 회사에서 그런 역할만 하던 사람 그런 습관이 배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창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조언을 해주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머리가 휙휙 잘 돌아가거든요. 똑똑하거든요. 회사에서는 언쟁을 해가지고는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치력도 좋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잘 비벼서 잘 벗어납니다. 그런데 사업을 아니 창업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직장 내에서 필요하던 미덕들이 하나도 쓸모가 없어지기 시작하죠. 처음 오픈하고 나서의 공허함 잘 되는 사람은 그 공허함과 갑자기 그 추워지는 느낌 그 안에서도 돌파구를 어떻게든 찾아요. 피드백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 피드백이 하나도 없이 진짜 그 뭔가 알 수 없는 단단한 벽 같은 걸로 막혀있는 그곳에서도 원인을 찾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도 없는데도 저도 그게 부서지기 전까지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망하기 전에 다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요. 어떤 직원이 잘못해도 그 직원을 뽑은 내가 잘못이었던 거예요. 하다못해 직원이 분리수거 귀찮아서 안 했어요. 그럼 그거 벌금 날라오면 누구 책임이에요? 회사 차 끌고 미팅 보냈는데 이 친구가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딱지 날아왔어.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직원을 탓하면 어쩔 거예요? 애 앞에 세워놓고 따다다다 조지면 어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냥 그만두면 땡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망하면 부가세랑 밀린 세금은 누구 쫓아가나요? 만약에 이 친구 월급 안 주면 그 월급에 대한 거 결국에 줘야 되는 거 그거 누구 쫓아가요? 사업을 시작한 사람을 쫓아가요. 미수금 쌓이면 누구 잘못이에요? 처음에 그 상대들을 제가 탓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였냐면 미수금을 쌓아가면서 매출을 늘리거나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를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수금이 쌓이더라는 거죠. 그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 탓을 하고 싶지만 창업을 한 이상 모든 원인은 나예요. 업계 관행이라서 미수를 쌓을 수밖에 없어. 그럼 업계 관행을 깨려는 시도를 안 한 건 누구예요? 그것도 나였던 거예요. 업계 관행을 따르는 선택을 한 건 누구예요? 그것도 나예요. 모든 책임이 창업을 한 사람을 쫓아옵니다. 회사 생활할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책임이 도의적 책임, 법적 책임 아니면 어떤 직원들에 대한 책임이 계속 쫓아와요. 장사가 안 되면요. 도망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독 안에 든 쥐예요. 이 독 안에다가 나라는 쥐를 풀어놓고 책임감이라는 물을 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책임감이 나를 잡아먹어요. 거기에 꼴깍꼴깍. 근데 그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직원을 잡아먹는 귀신이 됩니다. 남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 이것과 내가 완벽해지는 것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레벨이 다른 거예요. 남의 잘못을 찾아내고 충고하고 이런 거 엄청 쉬운 일입니다. 사업을 하면요. 문제가 여기 터지고 이거 막으면 여기서 터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두더지 게임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요. 그때마다 직원을 탓하면 결국엔 직원들 다 떠나고 결국에는 혼자 남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느껴지는 무게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멘붕이 오는 거죠. 처음부터 무게를 감당할 생각을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면 직원을 하는 게 더 옳은 선택이에요. 그때는 월급만 받으면 되잖아요. 저희 직원들도 월급만 받으면 됩니다. 장사 안 되면 나가죠. 남이에요. 남으로 바뀌는 것이 금방이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같이 하려고 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 망할 수 있습니다. 뭐든 처음부터 잘하는 건 없어요. 저도 첫 사업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쉽게 들뜨게 되죠. 와 나 이제 사업하는 것 같아. 이 공간을 내가 만들었고 나 혼자 쓰는 느낌이야. 주변에도 막 얘기하죠. 저도 페이스북에 사진 많이 올렸었어요. 그럼 주변에서 막 조언하기 시작해요. 너 사업하지? 그럼 돈 아끼면 안 된다. 주변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이제 막 조언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야 그거 하느니 이거 한다. 요즘에 노트북은 맥 해야지. 사업하면요. 이거를 처음 봐요. 바로 비용 처리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비용 처리라는 게 존재하는 거를 처음으로 알게 돼요. 직장인이었다가 어 이런 거 있어? 그럼 그게 괜찮은 줄 알아. 그거 그냥 돈 쓰는 거예요. 버는 게 있어야 세제 혜택이 있지. 버는 것도 없는데 무슨 세제 혜택이 필요가 없죠. 근데 처음 사업 시작하면 특히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이 비용 처리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업가들은 돈을 먼저 쓰고 세금을 낸다. 막 이런 거 있으니까 야 비용 처리만 하면 그 비용 처리가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알고 특별한 거 있는 척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 세무조사하면 다 토해내요. 그러다 보면 아직 번 것도 없는데 다시 일어서기 힘들 만큼 돈을 쏟아붓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 그러면 처음에 무리해가지고 130, 140을 해요. 우리가 이런 표시잖아요. 장사 하루 이틀. 장사 하루 이틀 하냐고. 아니야.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야. 계속 해야 돼. 못해도 5년은 해야 돼요. 만약에 잘 되려면. 그러면 내가 130씩 쏟아부으면서 계속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손님들은 계속 실망해. 처음에 왔을 때는 와 너무 좋았어. 근데 이제 정신 차리면서 점점점점 낮춰가죠. 낮춰가. 서비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점점점점점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처음에는 막 해가지고 야 이익 안 봐도 돼. 이 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지. 막 하면서 막 쏟아붓는다고. 근데 나중에 되면 이거보다 이거 낫잖아. 낫은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캡파 안에서 하려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 고려를 처음에 안 한다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 안에다가 쥐를 넣고 거기다 책임감이라는 물을 붓는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조금만 차게 하려면 그 방법이 있어요.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규모로 해야 돼요. 야구에서 진짜 인정받는 거 3할 타자 3할 타자도 70%는 헛스윙이에요. 대기업은 다를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나오는 신제품도 대부분이 망합니다. 농심에서 나온 라면 중에 살아남은 거 뭐 있어요? 지금 농심은 다시는 신라면 같은 걸 못 만들 수 있어요. 신라면급의 신라면급의 라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합니다. 그거 시도하는데 돈이 안 들까요? 엄청 들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뭔지 알아요? 농심은 그 규모로 계속 시도하고 연구하고 해도 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답이 나오죠. 우리는 우리 규모에서 망하지 않는 사이즈의 시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도전하세요? 나는 내가 망하지 않을 사이즈로 하거든.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작은 걸 하는 거예요. 내 첫 번째 사업은 항상 망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손정이가 마인 회장을 만났을 때 200억 그냥 쏠 때 그냥 화끈하게 쏠 줄 알아야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야. 넌 찐부자들을 못 봐서 그래. 아니 나도 손정이급이면 앉은 자리에서 200억 그냥 쏠 수 있지. 손정이가 200억 없어진다 그래서 어디 한강 가요? 아니라는 거야. 손정이한테 200억이 나한테 200만 원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앉은 자리에서 10분 들고 쏠 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이 내가 할 수 있는 첫 사업의 금액이다. 인생 한방이라는 얘기 많이 해요. 인생. 인생 한방이다. 한방 터지면 인생 역전하는 거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터져가지고 인생 역전했잖아요. 근데 그 한방을 치기 위해서 내가 그 한방에다가 모든 걸 다 때려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전 재산 다 끌어모아가지고 인생 한방이다. 한방 쳤는데 그 한방이 안 터지면 어쩔 거야.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타이밍이 맞게 들어가면 잽에도 다운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규모의 자금을 최대 리스크에다 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하루에 2시간만 도와줘라. 아니면 하루에 1시간만 도와줘라. 그럼 나한테 있는 그 자산은 뭐예요? 나 하루에 1시간이야. 그러면 그 하루에 1시간 가지고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유튜브잖아요. 유튜브에 그냥 투자한다. 유튜브 망한다고 내가 망해요. 아니면 내가 10분 듣고 쏠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금액 3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쇼핑몰 만들어가지고 그 30만 원을 광고에다가 넣는다. 이 금액 없어진다고 내가 망하는 거 아니죠. 근데 이게 매체를 진짜 카운터로 잽 들어가는 것처럼 매체를 잘 타고 들어가거나 콘텐츠 그 바이럴 아다리가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KO 터지는 거예요. 그럼 바이럴 아다리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야 내가 예를 들어 모자 장사를 해. 모자 가지고 바이럴 터졌던 사례를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KO 터지는 거예요. 수익이 퀀텀 점프합니다. 아니면 진짜로 매달 부수입으로 들어오는 50만 원 50만 원어치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시도한다. 아니면 신제품을 시도한다. 아니면 뭔가를 한다. 다 마찬가지죠. 터지면 대박이에요. 50만 원 내가 까먹는다고 내 삶의 수준이 확 떨어져요? 50만 원 내가 까먹는다고 내 삶의 수준이 확 떨어지지 않아요. 뭐 오마카세 가고 뭐 와인 사 먹고 그 50만 원 금방 하루 밤에도 쓰는 돈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내가 스윙을 하려고 그 50만 원을 쓰면 그 걸린 50만 원이 카운터로 들어갔을 때 삶의 질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의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시도하는 사이즈 또 바꾸면 돼요. 3만 원짜리 게임했던 것이 30만 원짜리 게임 되고 30만 원짜리 게임이 300만 원 되고 50만 원짜리 게임이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기업가들이 앉은 자리에서 수십억씩 때려받는 거 바로 사인하고 이거 승부사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승부사여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돈이 없어도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엄청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 없으면 없는 대로 너무 무서운 거야. 있을 땐 모르지. 발 뻗고 잘 수 있는 돈. 앉은 자리에서 쏠 수 있는 돈. 그 돈으로 최대 레버리지를 써서 시도한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반대로 누구 보는 눈 때문에 가오죠. 가오. 가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최대 자금을 끌어들였어. 나는 한 30억짜리 해야지 가오가 살겠어. 30억짜리 장사해야겠어. 30억을 쫙 끌어모았어요. 막 그 브랜드 광고하고 난리 났어. 모델 쓰고. 보기에는 좋죠. 근데 이 돈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 한강 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30억짜리 사업을 확 땡긴 다음에 그 다음 행보들이 다 짠 행보되다가 점점 천천히 망해가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면서 조심스럽게 가면서 이게 망하게 되는. 여유롭게 내가 책임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판단도 느려지고 조심스러워지고 한 번 실패해도 그냥 나자빠지게 되는 거. 그러면 망해가게 되는 그 특징은 뭐예요? 막 호탕하고 승부사인 척 하는데 남탓하는 사람. 남탓하는 승부사. 만약에 지금 다니는 회사나 가게 사장님이 그렇다면 빨리 그만둬야 돼요. 금방 망할 겁니다. 망하기 전에 제가 가졌던 습관들을 보고 나도 모르게 저질렀던 실수들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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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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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